저 쇼업 문의는 마법령님한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바인드로 51 아크 아 근데 얘네 데리고 가면 너무 버스 탈 것 같은데? 아 너무 너무 센 사람 말고 너무 약한 사람 말고 좀 우리랑 스펙 비슷한 사람 은월? 48층 은월? 어디? 50층 페파는? 페파는? 페파는 어떻지? 페파는 딜러 아니에요? 아 딜런가? 근데 딜러는 솔직히 이제 필요가 없지 않나? 그쵸 딜은 우리가 할 건데 뭔 소리야 지금 딜러 저 죄송한데 패스파인더니도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유린 그... 그... 님들때문에 덱탱값 떨어졌어 짜증나 어... 덱탱값 올랐다 떨어졌어 나는 나는 당신들 땐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돼 씨발 이 꼴빠러들아 어? 딱 49층이 진짜 어 49 아크 왔다 어 저기 있네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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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시죠 근데 나 너무 맑았는데 연습모드로 가는... 아 뭔 소리야 연습모드 아니야 형 나 진짜 뭐 안했는데 막아!!! 51층 아크? 51층 아크 너무 센거 아니에요? 어... 우리 메인 격수가 두명이니까 이제 약간 딸짜리 넣어주는... 너무 오버야? 너무 오버도 안돼 너무 센사랄줄 알고 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강해지려고 가는거야 지금 뭐 버스 타서 보스 끼려고 하는게 아니라 겉말 가기 전에 이제 뭔지 알죠 아 근데 보스 연습 좀 하셨어요? 저 많이 봤어요 두영상 아 그 이게 약간 인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던데 최근에 좀... 연습모드 좀 맞배기 좀 하죠 멤버 다 구하고 아 좋습니다 님들 그 48층 아크는 그런 별로야? 지금 48층 아크가 있는데? 48층 아크 vs 50층 아델 이거 골라야 돼요 저희 지금 이제 아델이야? 닭 아델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델 너무 세대요 아델 너무 세면은 그러면 그냥 48층 들어갈까요? 그러죠 저희 너무 센 사람은 안받아요 저희 좀 이 50층 카데나 있으니까 격수 세명이니까 시너지로 나가죠 그러면은 어머팡팡배님 그... 파살 해주세요 그 저희 이제 면접 끝내고 아 잠깐만! 어머팡팡배님 길드가 혹시... 그 길드인가요? 아 저 저 죄송한데 종호영 저 저 길드한테 스트레 당했거든요 저번에 어디요? 누구요? 저 어머팡팡배님 길드에 그러면 자라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머팡팡배님은 저희와 함께 아 그냥 갑시다 그냥 씨바 아 그냥 귀찮아 그냥 가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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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딨지? 없는데? 아 그... 엄씨 도배했다고 갔다는데 아 그래요? 응 어둠의 왕승국? 부캐로 했구나 에휴... 갑시다 하드 연습모드 가시죠 레츠고 아 렉 뭐야 뭐야 나 지금 방금 죽은거 아니야? 이러면? 아 뭐야 왜 죽었어? 어 아 이거 너무 빨리 갔네 아이 씨바 나 좆밥인데 하드수? 뭐야 다시 What the hell 아 아 아 아 아니 나 왜 내 스킬 안보이냐 아 잠깐 파티가 이펙트 안 껐네 껐는데 저 비주얼건 원래 보이는구나 내 캐릭 어딘지 모르겠어 저도요 지금 6명이니까 너무 난잡한데 난잡하네 좀 아 나 내 거 스킬 이펙트 안 줄였구나 아 아니 보스가 어디인지 안 보여 뭐야 나 왜 죽었어 나 방금 죽을 이유가 있나? 왜 죽었지? 이게 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구나 아 야 나 왜 죽어 자꾸 아니 비추님 그리핑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지금 데카 몇 개에요? 저도 한 개 남았는데요 저도 한 개 남았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난잡해서 안 보여 진짜 아 내 캐릭터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내 캐릭터 안 보여 저 얘 너무 많으니까 그니까 지원아 이 백 안 꺼져 있다는데 아 뭐야 아 야야야야야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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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프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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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로비에 있어요 아니 형 뭐에요 아 아 아 아 아니 우리 방송은 우리 나하고 중계를 못하네 아네 아니 싸움 수준 실화냐 이거? 아니 미치겠네 저 나와주세요 저 나와주세요 일단 저희들 다 죽어서 예 영상 한 번 더 하죠 우리 다섯 번 다 쓰고 갑시다 이거 예예 아 생각보다 난미도 있네 아 이게 아 근데 이게 약간 약간 그 하드수가 버그가 많다 그랬거든요 아 맞아 제가 근데 좀 더 버겨가지고 나 두 번 죽었어 진짜로 온다면 아니라 이게 약간 버그 있는 거 같아 아까 그 정지점 피었는데 점프가 안 돼요 조금만 저희 단면에 피고 네 맞다 한 번 조지고 오시죠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완벽한 모습 보여주면 재미없잖아 아 저는 친거지 그렇지 갔다 오시죠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팀원 캐릭터 삭제 시키는 거 없어요? 보스 뒀는데 자꾸 애들 내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단 저희 그러면 빌드를 1패에 딜 쏟지 말고 그때 2패 가서 쏘죠 대통령 당선되는게 더 빠르겠네 크크크 아 누구야 누가 대가 썼어 누가 대가 썼어 아아 잠깐만 아니 저 풀점이 왜 되는 거야 아 쉽네 오케이 여기서 그 킬리턱 쓰면 안 됐다 우리가 오케이 자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응 아 이 피트 끄니까 좀 살겠네 전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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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턴 맞았어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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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미네 미친년이 아 시바 아 아니 왜 죽는데 아니 방금 옆자리가 밀었어 나 아니 아니 아 뭐야 나 왜 죽어 아니 이거 왜 죽어 아니 아 이게 캐릭터가 헷갈려 나 이거 전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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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파란색 궁 맞으면 안 돼? 저거 아픈가보네 아니 사람들 죽는거 존나 웃기네 어 뭐야 나 왜 죽었어 또 파란색 궁 맞으면 안 돼요? 즉사야? 아 또 죽었어 야 이거 파란색 궁 맞으면 즉사야? 즉사가 아니고 딜이 많이 들어와요 저거 즉사가 아니고 딜이 많이 들어와요 저거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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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카벨도 못 깰 것 같다 뭔소리야 아 뭐야 왜 죽어 아 나 극탈기 썼는데 시발 아 얘 한몫도 남으니까 개무소 잠깐만 저도 이거 죽으면 끝이에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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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qupra은사 형 왜 오겠어요 아니 미친데 잠시만요 저 그래픽 조금만 줄이고 렛츠고 고고고 고고 가겠습니다 쿵크루곔바 문제야 ㄴ킥 명신과 버저디 오케이 1패 깼고 아 잠깐만 나 극퇴기 왜 박았지? 뭐야 이거 극퇴 썼어요? 예 에반데? 반이 넣었나? 고고고 가야돼 가야돼 내가 있잖아 오우 정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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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시발장이 밟았어 아 뭐야 오 살았어 아니 왜 밀어 자꾸 나 올라갔는데 누가 맞았어 맞아서 밟아서 없앴어 내 캐릭 어딨냐? 이발 습관 좀 고쳐 지완하 아 미친 아 솔 딜로 3분만에 잡던데 겉 많은 모습 오케이 지금 데카 얼마나 깠어요? 데카 지금 4개 있어요 존나 넉넉해요 든든해 저도요 이번 느낌 좋은데요? 예 이 밤 괜찮은데? 오케이 정말로 피했고 아 좋았다 아 시바 안좋다 잠깐 반이 들어갔는데? 전기줄 전기줄 아 저거 누가 맞았는데? 아닌가? 정신 아 아 아 아 아 스케줄 잘못썼다 응 와 이거 스케줄이야 바닥 피하려야 아 위해버려야 난리나네 나 체력 체력 어 아 알았네 큿클 정기줄 안돼 아 이거 정기줄 또 아 밀렸어 아 미친 정기줄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왜 벌써 있어요 언제 나왔어요 아니 아 방금 나왔어 아니 아니 왠지 말이 없더라니 어 아 형 기다렸죠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우리 방금 좀 발전했는데? 아 얘 약간 운용법을 좀 바꿔보죠 형 갈게요 일단 오케이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야 다시 이리 이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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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50일층은 안되어 딜은 저희 둘이만 넣을거에요 크크크 어 전멸 아 왜 안올라가져 아니 왜 안올라가져 버그야? 어 나 일단 살았어 나 일단 살았어 아 잠깐만 안돼 안돼 망했어 X 됐다 아 아 아 나 깜탈했는데 고급 기술 썼는데 아 오케이 내 캐릭이 안보여 아 이거 1패에서 너무 꼬였어 근데 이거 아 아 올라갔는데 아 내 눈깔 꼭바로 딱 뜨고 이거 여러분 이제 여기 안녕하세요 형 왔어요 네 네 이번판 너무 꼬였어 근데 예 패턴이 좀 악랄하네요 그니까 이번판 아다리 개바야 평균적으로 첫줄 중기쪽 아 아 아 아 아니 개 아니 이거 진짜 아다리 에바야 그 일단 깰고 아니 아니 개 에바다 진짜 이제 슬슬 전깃줄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씨발 나왔따 나왔따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 임필 왜이렇게 안나와요 아니요 지금 전깃줄 전깃줄 아 직구도중이야 어 살았다 나 죽은거 오우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아 그냥 이거 전깃줄 때문에 나 에트폼 써야겠다 오케이 2조 5천억 뭐야 나 나 하나도 안쏘어 지금 하나도 안쏘어 어 요번에 잘 치쳤다 지완아 롤에서 항상 하던 것처럼 응원이라도 하자 리을이 와 진짜 팍세다 근데 아니 아 근데 이거 이슬빨이 종은 내가 봤을때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너무 컷을 낮게 받았어 파티원 맞죠 아 딜런가 근데 딜러는 솔직히 이제 필요가 없지 않나 그쵸 딜은 우리가 할건데 뭔소리야 지금 딜러 예 그 인정 좀 너무 약해요 우리 둘이 딜을 너무 다해 그냥 나머지 파티는 딜이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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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게 제당한 좀 물갈이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예 인정합니다 이거 한 50층 이상으로다가 아까 51층 아까 있지 않았나 이게 사실 좀 보니까 51층 정도 부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보니까 내가 7.5억을 넣었는데 그니까 저희 둘이서 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니까 아니 이게 너무 그렇다 좀 그리고 자 딜표 좀 공개해주세요 예 딜표 좀 공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패만 딜했는데 2조 넘게 넣었습니다 저는 7.4조 넣었습니다 아 렘제님 그럼 안 익히셨으니까 아 롱별님과 렘제님은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 딜표를 안 익히셨기 때문에 저희는 딜을 숨기는 걸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난이니까 일단 이 파티 형끼리 한번 가볼까요 30분 쿨타입 있다는데 패스트탭이고 지하니 형 근데 2패에 데크아웃했어요? 네 저 1패에 두 번 뒤져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아 나다리 안 빠져서 근데 아까 보니까 엄어팡팡님이 좀 자주 나오시던데 제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면은 네 버스만 타기 싫어 2패에 데크아웃하는 캡틴 너부터 물가리야라고 말하면 천원 그 비숍님이 그 파티말 말고 에? 맞아 말풍선으로 해줘야돼 그래야 보여 왼쪽 하단까지 눈이 안간단 말이야 우리 존나 개빡치중해야돼 진짜 그래요 그 눈에 잘 띄는거 가지고 채팅을 쳐야지 아크가 발판을 계속 없앤다고 잠시만 종훈이 지금 제보 돌아왔거든요 아크가 자꾸 발판을 머리 그 맞아가지고 발판을 없앤다네 아 아크가요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좀 자주 맞는데 아크님 사실입니까? 어마팡팡맨님 아까 저 발판 없어져서 죽은적 있거든요 아니에요 조심합시다 갑니다 실전이에요 솔직히 깰수 있어요 인정 그 2패 데크업만 알면 깰수 있어 진짜로 아잠맨 나 노력해졌어 뭐해 오케이 일단 아 다행이다 나 해도 까였다 야 이거 첫 전기줄 조심 뭐야 사라졌어 시발 아아 아아 밀쳤어 전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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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전기줄이 발에 안나오는거야? 방금 기관이 썼는데 왜 발판 아아 나 죽었다 발판이 없어 누가 맞았어 피 지금 데카 몇이에요? 데카 지금 3 3 3 종호형은요? 저 4 오케이 아예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 힐 아 스킬 서순 에반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힐 허어어 잠깐만 나 이거 죽었는데 이러면? 살아나 살아나 아 좋 됐다 나 직코더중인데 아 아니 아니 왜 나 뭐 뭐해 죽는거야 이거 어 으아! 진짜 그때 가자! 운이 없는 판 있다니까요 종호형? 아 나 진짜 운이 너무 없었다 아크가 발판을 자꾸 없앤다고? 아니 쇼비 벌써 대기실에 나와있네 어쩐지 힐이 안 들어오더라 왜 죽는거야? 비쇼필은 니가 파운틴에서 알아서 처먹는거야 오 요번에 좀 오래 하시네요 빡태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아! 아아씨 저 아웃이에요 아아 캡틴의 슈퍼스탄스 있다고? 있는데 이게 손이 잘 안가네 아 그 슈퍼스탄스 써도 밀경밀리지 않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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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